안녕하세요. 1월 천수당입니다. 오늘은 2022년 임의년을 맞아서 58세 되시는 65년생 뱀띠 생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8가지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65년생 분들이 2022년에 생길 수 있는 위기, 실패를 예방,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예방법이기 때문에 어쩌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인생이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이나 2022년 새로운 목표가 생기셨거나 큰 기회나 큰일을 앞두신 분들 또는 심적으로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2022년 65년생 뱀띠 운세에 대해서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태어난 운력 기준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각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 역시 한 분 한 분의 운세를 신천부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변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 65년생 운세 중에서 2022년에 반드시 해야 하는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에 대한 또는 조상에 대한 본인의 정성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65년생 분들 중에서 특히나 최근 3년 이내에 가정에 우한이 있었거나 하시는 일이 잘 안 풀렸던 분들이나 가정 불화가 자주 생겼던 분들은 2022년에는 조상님들에 대한 본인의 정성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본인들의 정성은 운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과 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듯이 본인의 운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본인의 믿음과 정성이 그 시작의 기본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 정성의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정성은 거창한 일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초발원, 조상제사, 조상묘 방문 등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집안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조상천도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많은 분들께서 제사를 지내시지 못하고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본인 스스로 정성을 들이시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시거나 스스로 정성을 들이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쪽 제자분들을 통해서 초발원, 선물발원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쪽 제자분들을 통해서 초발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역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초발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주상 또는 시기적인 본인 부정을 막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9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으로 태어난 영가, 원로, 신천풀이를 했을 때 시기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2022년에는 여러 형태의 부정이나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확률이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해서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2022년 65년생 뱀띠 운세 중에서 65년생 분들이 2022년에는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하시면서 들으신다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정을 막는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액마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액마기에 부정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어를 하는 홍수마기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부적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막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 쪽 제자분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행동, 상황에 따라서는 스스로 부정을 몰고 다니거나 끌어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을 미리 막고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2년에는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점과 혹시라도 부정이 타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정을 걷어내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터이전을 하시고 새로운 터운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거주하시는 집도 마찬가지로 현재 계신 곳에서 2년 2만 또는 7년 이상 되시는 분들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터이전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터고사를 통해서 터아비를 다시금 끌어내거나 터 부정을 막는 방법이라도 임시방편으로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5년 이내의 집안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천도제뿐만 아니라 사업장터, 집터의 부정을 방지하는 터고사도 중요하다는 점을 의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2022년 해운년의 터이전 계획에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터의 기운을 잘 받아서 터 합의를 잘하신다면 좋은 운세를 한두 해 동안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부들 역시도 반드시 터이전과 동시에 터운맞이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 관련 앵마귀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앵마귀는 두 번째에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에 가족과 관련돼서 부정에 생길 확률이 높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집안의 삼재나 아홉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같이 살고 있는 가족분들 간에 사주상, 서로 상충, 원진의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2022년에는 반드시 가족분들의 앵마귀에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부부 간에 이러한 삼재, 아홉수, 상충, 원진의 관계에 있다면 이별수, 이혼수, 사고수 등의 부정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행운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지 않은 일들을 미리 예방하고 조금이라도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별수, 이혼수, 외도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부부 간 또는 만나는 분 간의 이별수가 크게 들어오는 행운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마찰, 불화, 갈등이 심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서로 잘 지내셨던 분들 역시 2022년 해운년에는 불화가 심해져서 이별, 이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잘 지내신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는 해당 안 된다고 당겨짓지 마시고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별, 이혼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간의 말찰, 갈등만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상의 합의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거나 두 분 중 한 분의 빙의 또는 상문부정, 조상 바람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이유를 먼저 알고 해결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에는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 쪽 제자분들과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업상 또는 직장과 관련해서 위기가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2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 역시 2022년에는 꾸준한 앵마기를 통해서 부정이 끼지 않게 하고 부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하루하루 빨리 부정을 소멸시키는 것이 중요한 분들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2022년에는 직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긴다거나 동료들 또는 사장과의 마찰, 불화, 보이지 않는 갈등 등으로 인해서 실직을 당할 수도 있는 시기라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 사업장 내 사고나 직원의 배신 등 여러 형태의 좋지 않은 일들도 인해서 경제적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차악의 경우에는 부도,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2022년 해후년에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앵마기를 꾸준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율기 속에 기회가 있고 좋은 일과 좋지 않는 일은 항상 같이 찾아오는 법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 해후년에 부정만 잘 막으신다면 사업 쪽으로나 일 쪽으로는 큰 기회들이 이어져서 그 결실 또한 작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정을 막고 부정이 생겼을 때에는 확실하게 부정 소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난하고 평탄한 운세이기 때문에 대려 조상의 원력, 조상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0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서 2022년 해후년에 큰일을 준비 중이시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운세만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는 그 운세가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상 원력이나 신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관제가 있으신 분들 또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2022년에는 본인의 노력이나 본인의 힘만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조상 원력이나 신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는 흔히 말하는 산소탈, 산탈이 생길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산소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장이나 합장 등을 한 당해년에 산소탈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 해우년에는 산소탈, 산탈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계시는 산소, 선산을 한 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상묘의 경우에는 외관상으로 조상묘 주변에 물이 많아졌다거나 한쪽이 패였을 경우 또는 나무가 쓰러졌다거나 등과 같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관만 멀쩡하다고 탈이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안 산소탈이 생길 경우에는 집안에 관제가 생기거나 사고수 또는 병으로 우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경우에는 절적 제자분들과 상담을 하셔서 그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시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2년 65년생 뱀띠 운세 중에서 65년생 분들이 2022년 해우년에 반드시 해야 하는 8가지 일들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오일로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밴띠 운세는 음력기준으로 태어난 영가, 월만으로 풀이를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 사주, 개인 공덕, 조상 공덕 또는 조상 내력, 상문, 빙의, 터부정 등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들겨가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말씀드린 65년생 분들의 2022년 8가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2년은 65년생 분들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 목표한 일 모두 이루실 수 있는 해우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